오늘이 10월 11일 임산부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? 임신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유통업계는 예외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잘 들여다보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군요. 김상진 기자입니다. 백화점의 고객 상담실에서 근무하는 한옥연 씨. 둘째를 가진 지 8개월째지만 여전히 본인 일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. 출산율을 높이자면서도 정작 적자는 민간기업에서 임산부가 오히려 회사 눈치를 보게 되는 일이 있는 게 현실. 하지만 한 씨는 그렇지 않습니다. 오히려 아무래도 백화점이다 보니까 여성들을 위한 복지 제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저희도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백화점은 올 3월부터 직장 어린이집도 운영하기 시작하며 부모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.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둘째나 셋째를 갖는 부모들도 늘어났습니다. 워킹맘들이 일을 하면서 아이들 때문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. 직장인 어린이집이 생기면서 그런 걱정을 좀 덜 수 있지 않나.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여성 직원들이 많은 유통가에서는 임산부들을 위한 복지를 대폭 확대하는 추세입니다. 급여 인하 없이 임산부들의 단축 근무를 의무화하고 최대 9개월의 출산 휴직은 물론 출산 전후로 120일까지 휴가를 쓸 수도 있습니다. 여성 직원들 종사 비율이 매우 높다 보니 그분들이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고 지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다양한 복지 제도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안정적인 출산과 육아가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. 출산률 감소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대책은 겉돌고 있습니다. 임신한 여성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최근의 유통업계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KNN 김상진입니다.